지금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. 경비나 보안 쪽을 약간씩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자신 있게 다 쓸 수 있습니다. 무료로 찍어주는 게 굉장히 봉사라고 생각되고 아니죠. 그냥 통범한 모습으로 왔습니다. 실제로 채용할 계획이 있어서 왔고요. 생각했던 것보다 애들이 좀 착한 것 같고 좀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야 되나? 그런 게 좀 많이 보여서 여러 회사를 보고 그냥 면접할 기회가 있어서 면접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. 아무래도 많은 친구들이 한 번에 오다 보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좀 깊숙이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빨리빨리 끝나는 부분이 자기가 원하는 데서 면접도 보고 이러는 게 좋으면 되는 것 같아요.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지옥 화이팅! 지옥 화이팅! 화이팅! 지옥 화이팅! 고3 화이팅! 화이팅! 우워! 고3 화이팅! 고3 화이팅! 고3 화이팅! 고3 화이팅! 고3 화이팅! 고3 화이팅! 고3 화이팅!